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죽기 전까지는 시집은 다 갔다 싶은 그런 불쌍한 쓴이 데리고 왔어요.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예비 사위를 후려치는 우리 엄마.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그래서, 야 이 미친 아줌마야 그냥 죽어버려! 이러면서 먹고 있던 밥상을 제가 엎어버렸어요. 원제, 선물을 후려치는 엄마, 연 끊는 게 답일까요? 엄마와 연을 끊어야 할지,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지, 이렇게 고민만 하다 글 써봅니다. 아니면 제가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저는 올해 서른 살이고요. 결혼할 남친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엄마는 선물을 후려치고 빈정거리는 게 습관이에요. 오래 전부터 저를 포함해 다른 모든 가족들이 친구에게 선물 같은 걸 받아오면 아이고, 이거 참 그지같네. 별로네. 저긴 뭐꼬! 별로다! 아이고, 그 친구 등신같이 이딴 걸 사주냐? 쓸모도 없게! 이렇게 받아온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요. 가끔은 선물을 준 당사자 앞에서도 그래요. 아이고, 썩은! 이딴 거 다 쓸데없다. 그지같네.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아빠가 회사 직원분한테 고기 세트를 받아온 적이 있는데 아이고, 포장 꼬라지 봐라. 완전 과대 포장 사기다 사기. 그 인간, 머저리같이 이딴 걸 사주냐? 그러니까 그 나이에 주인밖에 못하지. 아이고, 이 돌대가리 같은 놈. 빠른 우리 어쩜 그렇게 썩었냐? 짓고서 수준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아빠가 대분노. 그럼 처먹지마! 이러면서 그 고기들 싹 다 갖다 버리셨어요. 집이 엄청 가난해서 예쁜 선물 하나보다 쌀 한 그릇이 급하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특별히 부유해서 눈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다가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접으셨고 저는 평범한 사무직이고 저희 오빠는 그래도 저보다 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빠 사업하실 때 노후 준비는 거의 다 해놓으셨고요. 저희 남매 둘 모두 운이 좋아서 대학 때 학비도 안 들고 장학금으로 다녔더니 빚 하나 없이 사회에 나와서 그냥 저냥 남들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수준이에요. 쪼들리지는 않지만 사치는 못 뿌리는 그런 수준. 가족 모두가 그래요. 죽기 살기로 막 화도 내보고 울면서 빌어둬봤어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 같은 게 다가오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친구들에게 받아온 선물 하나하나 싹 다 트집 잡고 친구 욕을 하니까. 그래서 전화 오빠가 어버이날 선물 같은 거 챙겨도 똑같습니다. 에이 이거 이런 걸 왜 사냐 오래 쓰지도 못하는데 쓸 데도 없는 그지 같은 거 돈 지랄이다. 이러놓고 보면요. 잘 써요. 그렇게 매일매일 쓰면서도 좋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 4명 1년에 생일 해봐야 4번이고 어버이날 명절이네 다 해도 7번, 8번. 오빠랑 저 성이 되고 나니까 생일 같은 걸 집에서 보내는 경우도 거의 없고 취업하고 나니까 애초에 집에서 부딪힐 일 자체가 줄어드니까 잠깐이지만 제가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았어요. 사실 졸업하면 꼭 나가서 살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해서 저도 오빠도 결혼 전까지는 독립을 안 하기로 얘기를 마쳤거든요. 근데 말이 이런 거지 저희 오빠는 비혼주의라서 결혼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독립을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소리와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어제 저희 남친이 결혼 인사드리겠다며 와인이랑 꽃다발을 사왔거든요. 그리고 남친을 마중 나가기 전에 제가 엄마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만큼은 제발 선문 같은 걸로 트집 잡지 마라. 이랬더니 어 이거? 야 내가 언제 그런 걸로 트집을 잡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러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남친 면전에 대고 와인병을 휙휙 돌려가면서 보더니 어이구 뭐 별로 비싸보이진 않네. 와인은 비싼 걸 먹어야 되는데. 어이구. 저희 집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범한 벌이 평범한 씀씀이고 솔직히 말해서 비싼 와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정말 비싼 건 본 적도 없고 그나마 뭐 꽤 괜찮은 것들도 1년에 한 번 두 번 마실까 말까 그런 수준입니다. 부모님이나 제 생일날 오빠가 힘을 좀 주면 마시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참고로 남친이 사온 와인도 한 1, 20만 원 하는 거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밥을 먹는 내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이구 꽃다발 꼬라지 봐라 시들시들 해가지고 어이구. 색깔 참 그지같네. 와인 맛이 왜 이러냐. 아무리 하지 말라고 사온 사람 앞에서 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아니 너 그게 뭔 소리냐. 엄마가 뭐 없는 말 했냐. 꽁꽁아 내가 틀린 말 했니. 이러고 그러면 또 남친은 어머님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저도 이제 보니까 색이 좀 그러네요. 이러는데 중간쯤부터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고요. 저희 아빠랑 오빠도 그냥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조용한 와중에도 계속 남친한테 근데 저런 건 얼마씩 하냐. 다음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거 말고 차라리 홍삼 같은 걸 사와라. 아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저희 아빠는 그래도 너무 조용히 밥만 먹은 게 좀 무한하셨나 봐요. 그 자네 괜찮으면 나랑 술 한잔하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친도 예 아버님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싫었어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바쁘다. 이 사람 바쁘다. 토요일도 출근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등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보내버렸죠.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남친을 바래다 줄 때 오빠가 따라 나와서 정말 미안하다며 저 대신 사과도 했습니다. 물론 남친은 괜찮다고. 아 그게 형님 아닙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신데 와인보다 홍삼 같은 게 더 좋았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다음엔 홍삼 좋은 거 꼭 사올 테니까 형님이 어머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돌아갔죠. 그렇게 집을 올라오면서 오빠가 저한테 아휴 엄마 원래 저러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아 네 남친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남친 온다고 아까부터 기대 많이 했다고. 나중에 네가 좀 잘 달래주고 위로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겨우 진정하고 그래도 대화는 해야 되겠기에 엄마한테 한번 따져보려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랑 아빠 둘이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남은 와인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그래 완전 싸구려 맛이 난다. 애가 뭐 성격은 착해 보이긴 하는데 수준이 좀 떨어지네.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웃자노? 띠미야구로. 아빠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꼴을 보니까 순간 저한테 뭔가 귀신이 씌인 건지 눈이 확 돌아가지고 식탁을 엎어버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식탁 위에 밥 먹고 있던 그 접시들 팔을 휘저어가면서 막 쓸어내고 다 박살내버렸죠. 그만 좀 쳐먹어라. 그렇게 싸구려라면서 왜 쳐먹고 있냐. 그냥 죽어버려.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뭐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깔이 확 돌아버린 거죠. 그렇게 거기 위에 있던 접시 와인잔 다 깨주고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런데도 식탁을 막 쾅쾅 내려치면서 소리를 찔렀어요. 아니 엄마는 뭐가 그렇게 잘랐어. 30년 동안 나한테도 오빠한테도 그 흔한 생일선물 하나 해준 적 없으면서 왜 내가 우리가 뭐 받아오기만 하면 그 난리를 치냐고. 사람의 염치가 있어야지. 엄마가 정말 사람이야? 솔직히 아빠나 오빠한테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를 찔렀을 때 저 솔직히 이때요. 저희 아빠나 오빠한테 야 너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이러면서 귀싸대기 한 대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두 사람 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뭐 놀라서 그런 건지 어쨌는지. 하지만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지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안해? 이러면서 난리치고 소리 지르는데 그 와중에 오빠가 저 억지로 끌어내서 피 닦아주고 손발에 휴지 둘둘 감고 앉았는데 엄마가 그런 제 앞에 와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고 저도 같이 소리 지르고 막 서로 죽어라 이랬어요. 아빠는 엄마를 붙들고 있었고 저는 오빠가 들쳐매다시피 끌고 나와서 그 길로 남친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해서 지금은 남친 집에 와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물론 남친도 놀랐겠죠. 완전 거지같은 꼴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아침 내내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하는 거 아니냐 신발 사다 주고 갈까? 참고로 오빠가 들쳐 업고 와서 맨발로 왔어요. 내가 나가서 죽이라도 좀 사올까? 이러면서 출근도 못하고 현관에서 30분 동안을 서성거리더라고. 얼마나 쪽팔리고 미안하든지 겨우 달래가지고 출근시키고 평소 이런 판에서 별난 부모, 그지같은 부모들 썰보며 그래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너무 한심스럽고 웃겨서 여기다 좋은 구애봅니다. 물론 가장 쉽고 빠른 건 제가 엄마랑 연을 끊는 거겠죠. 저도 알아요. 그리고 남친은 이 그지같은 꼴을 보고도 저랑 결혼하겠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솔직히 저도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사랑하니까. 근데 결혼해도 엄마, 아빠, 오빠 세 명이 같이 살 텐데 엄마랑 연 끊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빠는 항상 농담이라도 내가 나는 장난보다 딸이 좋다 이러면서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사셨고 몇 년 전 심하게 아프셨을 때도 내가 우리 딸내비 결혼하는 건 보고 가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오빠도 착해요. 보통 경상도 연년생 남매보다는 훨씬 사이가 좋다고 자부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오빠가 항상 너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엄마를 다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오빠한테만큼은 크게 몰아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봅니다. 오빠는 이참에 결혼하고 나가서 가족이 없는 셈치고 살래요. 우리는 회사가 가까우니까 종종 보면 되지 않겠느냐. 남친 보니까 사람 참 좋아 보이고 뭐 너 하나 정도는 건사하겠네. 이런 말하고 또 남친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 내가 더 잘할게 걱정하지마. 다음에 홍삼 사가지고 꼭 다시 인사드릴게. 아니 홍삼이 아니라 내가 슈퍼카를 사들고 가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마. 가 아니라 남친이 슈퍼카를 사와도 어이구 거지가 않네. 싸고려네. 이러면서 트집잡을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인데 연 끊는게 그리 쉽지 않다고 어떻게 부모랑 연을 끊고 사냐고 그래요. 저는 정말 남친 말대로 계속 이렇게 연 안 끊고 살거면 엄마를 끌고서라도 정신과에 가볼까 싶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정신병에 걸린건지 아니면 엄마가 정신병에 걸린건지 알 수도 없어요. 저도 제가 답답한거 잘 알아요. 집할 집권이라고 읽히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보다 1년이라도 인생을 더 사셨다면 아니면 별난 친정을 떠안고 결혼한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주세요. 주말부터 주말 아침부터 우울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댓글 1번 연을 끊고 모으고 자시고 가네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맘마 상견내장 데려가는 순간 너 바로 파원이에요. 2번 남친이 찐 사랑이구만 어이고 그러니까 뭐 지야 어떻게든 참겠지 쓴 이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말이지 남친의 부모님은 저 미친 꼬라지 절대 안 참지 이건 병이야 병 정신병원부터 끌고 가야 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뭘 묻고 있어 3번 남자야 지금 뭐 사랑에 눈이 멀어서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겠지만 남자 부모님은 일단 천박하고 무식한 여편네 하고 과연 사돈을 맺고 싶겠습니까 너라면 하겠냐고요 진짜로 결혼하려면 연 확실히 끊고 상견내부터 네 죽는 날 네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냥 조실부모 한 사람처럼 사세요 엄마 없는 것처럼 그래도 엄만데 이러면서 함께하는 순간 바로 파국입니다 근데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저런 인간은 부모도 아니니까 네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걸 추천드려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4번 저기요 지금 이런 미친 상황에서 결혼하겠다 이겁니까? 양심도 없네 대답해 보세요 지금 네가 니네 엄마랑 다른 게 뭡니까? 5번 남자야 당장 도망쳐라 이 쓴이는 말이지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자기 장모님이잖아 이랄질을 하면서 너를 거지같은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인간이라고 6번 저기요 쓴이 아니 친자식인 쓴이 본인도 못 견디는 부모를 생판 남인 남친이 언제까지 견뎌줄 거라고 봅니까? 님이 엄마를 안 놓고 안 맞고 병원에 가느니 어쩌고 이럴 거면요 남친도 같이 휘둘리게 두지 말고 그냥 결혼부터 접고 너 혼자 하세요 알겠나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너 혼자 하라고 네가 엄마랑 다른 게 뭐야? 야 진짜 이거는 부모가 아니고 적입니다 적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 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특정되면 안 되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10 10수년 전이겠죠 10수년 전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모여야 하는 자리였어요 한 12명 될 겁니다 그때 그중에 한 분이 당시에 큰 횟집을 했거든요 횟집을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회를 엄청 진짜 이만한 몇 봉다리를 싸운 거야 한 30만 원 그 당시로 그 당시 기준으로 좋은 걸로 30, 40만 원치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실 바닥에 신문지 쫙 펴고 사람들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 좋네 좋네 하면서 먹는데 여자 아줌마 한 명이 바로 옆에 식탁 의자에 딱 앉더라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고 그 한 잔 뭐합니까 와가지고 같이 한 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통 이런 경우 먹기 싫으면 그냥 저는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아까 뭘 많이 먹고 왔습니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해도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런 여름 날씨에 누가 회를 먹습니까 기생충 위험하게 사온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온 사람이 들고 온 사람이죠 주인 우와 저는 그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내가 살면서 이런 거지 같은 경우를 실제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 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지도 쪽팔려가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가지고 얼마나 무한했겠냐고 그리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 무식하게 여름에 누가 회를 먹어 이러면서 와 이런 아줌마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미친거죠 뭐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그 뒤로 아무도 상종 안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뒤에서 다 욕하고 감사합니다.